오늘은 오코노미야키 만들어보겠습니다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 예! 할수있어 아무리 할수있어 할수있어 오오예로 스프레이였습니다. 스프레이였습니다. 마요네즈 큐빌 아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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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추고 있어 오늘이 오오 잘하네 으음 으음 맛있어 음 이 가루가 맛있는지 소스가 맛있는지 모르는데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먹을 수 있지 아 근데 김치 넣는거 까먹었어 뭐했어 이거 마지막에 김치 넣어서 섞어서 자 야옹 야옹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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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 났네 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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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안 좋아할 것 같아 입에 진짜 맛있다 쇼가도 있으면 더 맛있겠다 뱅쇼가 저녁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응 후자쓸카라카라 응 오시야키 응 오이시 맨날 뭐 먹었는지 저녁에 찍으려고 뭐 먹었는지 까먹어 맨날 응 음 아 소스 좀 맛나겠다 짜 배불러 안돼 이거 먹어야 돼 배불러 김치 안먹어? 한입만 먹을래 한입만 못 먹을거에요 맛있어서 밥을 넣는데 그거 먹지마다 맛있어 죽게 하나 줘 후츠 심플 햄 apples 소스 음 맛있어? 응 빵처럼 됐어 빵처럼 됐어 응 이거 야끼소바에도 먹어도 되나? 진짜 맛있어 많이 넣으면 맛있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? 도망가 안 돼 빵이야 봐봐 고마워요 먹어 드세요 배불러요 김치전 같아 김치전 봐봐 김치전 김치 부침개 같아 지짐이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봐야지 맛있겠다 바삭바삭해 오빠 응? 바삭바삭해 무슨 냄새? 오! 냄새 좋아 김치 냄새? 무슨 맛이야? 김치죠? 응 진짜? 김치전 김치 combien 김치 아 카베즈 넣는거 어 매운이 bett다 매운이라 잘 어울릴것 같애 좀 더 두꺼워요? 후후 해줄까? 왜? 김치 냄새? 응 응 뜨거 뜨거운 게 더 맛있네 나 뭐 건강에 안 좋아 뭐가? 과연 베이스 말아먹고 소스를 막 너무 짠하고 있는 거 치콜라 어? 초 이거 빼고 지금 찍을 이렇게 나오면 안 예뻐 오우 맵네 맵지 매운맛이 사라지네 그래서 마요네즈들 잘 어울려 오사카 오사카 같이 가고 싶다 오빠랑 오사카 같이 가고 싶다 오사카 너무 뜨거운다 다코야키 뭐 먹어 다코야키는 진짜 닿죠 조심해야 근데 뜨거울 때가 제일 맛있으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야키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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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야키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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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맞나 먹었어 조금만 먹었어 손수가 맛있지 근데 응 배불러요 그만 먹어 나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일본 친구가 이거 해줬다? 응 근데 거기서 이거였어 이 소스였어 응 이 소스? 오타쿠크 오타쿠크 근데 걔가 만들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한숨을 이렇게 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? 이랬는데 전 여자친구가 여기서 일했대 진짜? 어 그걸 생각이 났대 어 불쌍하네 됐으니까 빨리 만들라고 했어 맛있어 오늘 이렇게 굴려 오늘 이렇게 굴려 오늘 이렇게 굴려 오늘 넣어줄까? 응? 이거 됐어? 응 갔다 이제 왔어 아 아 고기가 아래에 있었구나 사쿠라이비도 이럴러요 응 사쿠라이비? 응 어떤 거 응 응 애인 사먹어 응 그냥 냉동 냉동실에 넣어야겠다 오빠 냉동실에 먹어 잘 먹었어? 오늘은 뭐 먹었어? 오늘은 뭐 먹었어? 오늘은 어코너미야키 어떤 어코너미야키야 먹었어? 그냥 어코너미야키랑 김치 어코너미야키 김치 어코너미야키 김치 어코너미야키 응 왜? 응 아니야 잘 먹어줘서 고마워 내가 만드는 건데 맞아 내가 다 알려주는 건데 맞아 내가 다 알려주는 건데 오빠 고기를 안 잘라 안 잘려줘야 되는데 오빠가 다 잘라버렸어 고기를? 모르니까 응 짧게 너무 잘라버렸어 맛있는데? 조그맣게 잘라도 근데 처음에 먹었던 거 제일 맛있었어 맞아 그치? 응 이 크기가 이렇게 있는 거 응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겠다 봐봐 잘리면 안 돼 그래 이렇게 큰 거로 잘라주세요 여러분 빨리 말해 너무 찍지 않아요? 진짜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맛있겠었으면 맛있겠었으면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바이 바이 잘했어 고구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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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맛